안녕하세요. 판례원구 오문정리의 판변TV의 박판교 변호사입니다. 2022년 8월 1일자 판례원구 민사 3자 간 명의신탁과 채권침해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6월 9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4-208-997 판결입니다. 별 4등 개짜리 아주 중요한 판결이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손해배상 사건이고요. 원고는 명의신탁자이고 피고는 제3자 명의수탁자입니다. 그래서 명의신탁자가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는데 파기현성된 사건이죠. 이런 거예요. 제3자. 일단 사시관계 한번 보시죠. 원고는 포지를 매수한 후에 피고 앞으로 명의신탁을 합니다. 이걸 3자가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거죠. 명의신탁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명의신탁. 명의실질적인 소유자가 내가 부동산의 소유자라고 내 이름이 돼 있었어요. 내 이름이 돼 있었는데 누군가한테 땅을 넘기는데 실제로는 넘긴 걸 않고 명의만 넘기는 그래서 내가 주인처럼 하는 이런 양자가 명의신탁이 됩니다. 그래서 당사 등장 이메일이 2명밖에 없어요. 명의신탁자. 이 경우의 특징은 뭐냐면 명의신탁자의 명의로 등기가 돼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한번 등기 됐다가 이 등기가 상대방에서 넘어가긴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명의신탁자가 그대로 갖고 있는데 그걸 양자가 명의신탁입니다. 두 번째가 3자가 명의신탁입니다. 3자가 명의신탁은 뭐냐면 내가 돈을 가지고 이제 누군가로부터 땅을 삽니다. 누군가의 명의로 등기가 돼 있죠. 땅을 사고 계약도 체결하고 돈도 다 지급하는데 마지막에 등기만 이 사람한테 해주세요. 라고 해서 넘겨주는 겁니다. 즉 계약의 당사자는 지금 명의신탁자 실제 소유자와 상대방이 있는데 명의만 제3자가 가는 경우 이게 이제 3자가 명의신탁입니다. 갑자기 3자가 등장하죠. 제3자가 이럴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는 이 사람과 상대방이고 다만 명의만 이 사람한테 갔기 때문에 3자가 명의신탁입니다. 그 다음에 그 계약 명의신탁이 있습니다. 계약 명의신탁이 뭐냐면 내가 실제 소유자로서 내가 하려고 하는데 내가 전면에 나설 수가 없다. 그래서 너가 명의도 빌려주고 계약도 네 명의로 해라. 라고 해서 이 사람이 가서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직성상으로 되는 거죠. 내가 돈은 되고 이 사람이 소지 소유주하고 직접 계약을 해서 등기도 이 사람으로 모형을 하는데 실제는 돈은 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걸 계약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 사건에서는 3자가 명의신탁 즉 원고가 누군가로부터 소지를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까지 다 체결해서 돈도 다 지급하고 등기만 피고 앞으로 해놓은 거죠. 3자가 명의신탁. 그래서 이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2014년 4월 7일 날 14억 원으로 팔아버립니다. 그런데 그중에 이제 매매대금 중에 9억 8천만 원을 근저당권 인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원고는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근저당도 지금 원고가 이제 갚으려고 했던 거죠. 어쨌든 팔아버리니까 원고가 차액 4억 2천만 원을 손해배상으로 제3자 이 사람한테 청구를 하게 된 겁니다. 청구를 한 거죠. 문제는 이렇습니다. 명의신탁 횡령죄는 무죄입니다. 그럼 민사당 책임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원래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즉 3자가 명의신탁에서는 계약 당사자가 원고고 원래 토지 매도한 사람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제 명의만 이 사람을 넘어간 거죠. 그런데 이런 명의신탁은 무효입니다. 무효고 매도인도 알고 있죠. 알고 있기 때문에 매도인이 이 3자가 이 사람한테 넘어간 이 등기는 무효입니다. 무효이고 무효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매도인은 아직 여전히 이 사람 원고에게 등기를 넘겨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의무가 있는데 지금 이행을 안 한 거죠. 이행을 안 한 거니까 그 채권을 가지고 원고가 매도인을 대유해서 제3자의 그 등기를 무효로 만들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 결국 이제 원고는 결국은 토지를 회복할 수 있는 상태인 거예요. 지금 이 상태는 그런데 이걸 알고 있는 제3자인 피고가 이거를 처분한 거죠. 처분하면 이걸 손해를 어떻게 배상할 거냐 즉 원고가 토지 소유 등기를 넘어간 받을 방법은 있어요. 여전히 여전히 있는데 이걸 처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 전까지는 이걸 처분하면 횡령죄가 됐습니다. 횡령죄가 됐기 때문에 횡령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불법행위체라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어요. 그런데 판례가 이걸 처분했을 때 횡령죄가 안 된다고 가 본 거죠. 안 된다고 불법행위가 아닌가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여기서 대법원을 뭐라고 하냐면 명의신탁 등기는 무효이고 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해서 등기 이전 청구가 가능하고 아까 말한 등기 청구가 가능하고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침해한 거다. 즉 신탁자는 매도인한테 청구를 받아서 받을 수 있고 그 와중에 무효로 만들어도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는데 이 신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제3자의 매도인에 대한 등기 이전 청구권을 침해한 거다. 소유상에 등기를 소유할 수 없거든요. 이걸 매기신탁자의 무효이지만 제3자가 처분해버리면 이거는 이제 더이상 무효주장할 수 없게 되거든요. 결국 대법원은 제3자의 채권 침해한 불법행위를 인정합니다. 즉 제3자는 누구냐 이 명의신탁자 이 사람이 원래 원고가 갖고 있던 매도인에 대한 등기 이전 청구권을 침해했다. 그러므로 그 침해에 따른 소례배상을 져야 된다. 이게 이제 그 대법원이 구속하는 법리인 겁니다. 즉 명법상 횡령 때 성리 여부와 상관없이 이거는 손해배상 제3자 채권 침해가 된다. 즉 이거 손해배상 척구하라. 다만 이거 이제 4억 2천 다 받을 수 있냐 이건 알 수 없죠. 왜냐하면 과시상계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고 전액을 다 확보하는 거는 공평에도 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거는 아마 추후에 논의할 부분이고 어쨌든 형법상 횡령차가 인정되게 안 된다는 그런 계속 지금 명의신탁에 관련해서는 계속 배임이나 횡령 이런 게 다 안 된다고 지금 계속 판단이 있죠. 그렇게 했지만 제3자 채권 침해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판례에서 그리고 다만 부당인 청구는 인정 안 됐습니다. 부당인 청구는 인정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뭐 실질적으로 손해가 어쩌고 어쩌고 이렇게 해서 안 됐습니다. 다만 하여튼 여기서는 핵심인 건 그겁니다. 제3자 채권 침해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을 했다. 제3자 채권 침해의 불법행위 그 채권은 뭐냐 명의신탁자의 매도인에 대한 등기제 청구권 이 청구권이 완전히 불륜이 됐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성립한다라는 겁니다. 이 사건은 3자 간 명의신탁의 경우 이라는 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3자 채권 침해 불법행위를 구성한 거기 때문에 계약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원고가 그러니까 신탁자가 계약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따라서 이 매도인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리도 갖고 있지 않아요.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3자 채권 침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안 될 수도 있고 양자가 명의신탁도 마찬가지예요. 제3자 채권 침해로 구성할 수 없어요. 따라서 계약 명의신탁과 양자 명의신탁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런 횡령죄가 인정은 안 되지만 인정은 안 되지만 과연 그런 그 손해배당이나 이런 부당인들 인정할 수 있을지 여부는 지켜봐야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3자가 명의신탁만 됐다. 요걸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3자가 명의신탁에 대해서 횡령죄가 성집하지는 않지만 의미로 처분해버리면 제3자 채권 침해한 손해배당 책임을 인정될 수 있다. 요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계약 명의신탁 양자가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는 아직 판례 지켜봐야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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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